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,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.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. 졸업률 132%다. 어떻게 132%가 졸업을 합니까?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이 학교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. 최근 미국의 한 공립대안학교에서 의미 있는 졸업식이 열렸는데요.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의 사이먼 뉴스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. 학생 때 출산을 하거나 이미 학업을 중단했거나 자퇴할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인데요. 1대1 강의를 제공하고 개인 사정에 맞게 학습량도 조절해주는 게 특징입니다. 지난주 목요일 열린 졸업식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산한 한 졸업생이 내게 전부인 졸업을 드디어 해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.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적인 졸업식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132%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제가 사실 미관실 표현이 좀 익숙하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. 이 학교 만에 속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조기 졸업한 학생을 포함하게 되면 100%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. 미국 전체 고등학교의 졸업률이 88%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. 학생들 사정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학생들에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에는 두 갈식으로 좀 기사할 수 있죠.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 코로나로 수능 한 번 영국의 후유증. 아마 대입 문제 때문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워진 영국은 A레벨 테스트 대신 교사의 정성평가 등으로 대입을 진행했는데요. 학부모들이 이런 교사의 평가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교사 개인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었잖아요.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소송까지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라고 했던 거는 영국 교육부가 지시한 내용을 교사들은 수행을 했을 뿐인 건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어글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난처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평가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교사들 표현에 따르면 방치돼 있었고요. 학생들이 평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. 반대로 영국 정부는 나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항변하는데요.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피해를 보는 건 교사와 학생들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과외 도대체 예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지 다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. 선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. 선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. 선현석 기자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